포즈를 보시겠습니다. 포즈는 첫 번째, 포즈를 취하다, 포즈를 취하다, 두 번째, 뭐뭐인치하다, 뭐뭐인치하다, 세 번째, 사람이나 일이 문제 따위를 남에게 일으키다, 문제 따위를 남에게 일으키다, 세 가지 뜻 다 아셔야겠죠. 포즈 as a detective, 형사인치하다, 형사로 가장하다, 포즈 as a detective, 그 다음에 포즈 a problem, 문제를 드리우다, 포즈 a difficulty, 포즈 a risk, 포즈 a threat, 이런 표현 잘 쓰이고요. 포즈 a problem, 포즈 a difficulty, 포즈 a risk, 포즈 a threat.